반갑습니다. 태자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권영찬씨 잠 좀 자. 새벽 3시, 4시까지 하트 눌러주고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잠을 자야 강의를 하지 이 사람아. 저는 유튜버로 얻은 상담 부분의 수입을 기부하는 곳에 쓰고 있습니다. 50견이 재발되어 치료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공적인 용도와 연예인 후배들과 선배들을 돕는 내용으로 쓰이고 있고 소상공인 무료 지원과 중소기업 무료 홍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김오진 안티카페 대상으로 몇몇의 변호사들이 고발 고소를 진행해 실패를 했지만 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네 자랑이야 또? 또 네 자랑이야? 한마디로 변호사들은 실패를 했지만 나는 모욕 하나 줬다. 그거 네 자랑하는 거냐? 그럼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변호사, 판사, 검사야 인마. 너가 기부를 하는 것들에 욕을 처먹는 게 아니고 김오중씨 앞으로 기사를 냈고 김오중 앞으로 기부하라는 걸 네 이름으로 기부해놓고 소독공제 받아서 욕을 처먹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교수님 그럼 이 커먼트 올라와 있는데 6월달까지는 6월달까지는 비판을 해놔도 된다는 소리잖아. 품어준다며. 꿈에 가불을 해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품어주라고 했다며. 안 되겠어? 자 우리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 우리 아리스분들 그리고 이찬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재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이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야 돼. 당시 신문사에다가 기부한 내역들인데 다 뻥이잖아. 다 뻥이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 한국 면제 뉴스 엑스포 뉴스 투데이 코리아 NSP 동신 여성조선 부터 이 사람이 기사 낸 데 있죠. 자 누구누구 앞으로 기부를 했다. 누구누구 앞으로 기부를 했다. 다 뻥이야. 다 지 이름으로 기부하고 가서 이름만 팔아서 지 채널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갑자기 무슨 고소들이 붙이고 있어. 명찬 형 잠 좀 자 그러다 죽어 영찬 형 잠 좀 자 자 여러분들 이따가 저녁에 실방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팩트와 진실 이 양반이 뭐가 무서워서 또 일어나 우리 한번 확인을 확인을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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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